이 개개는 교회다라고 단영 선생님께서도 늘 말씀해주시는 게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었고요. 그리고 블로그나 SNS 같은 그런 바이럴 마케팅은 사실 저희가 맛집을 찾거나 주요 명소를 찾거나 할 때만 많이 적용하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시간이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도록 성민원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